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날 저녁 뉴스데스쿨산입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봉안 시설은 폐쇄되고 성묘객 인원도 제한됐습니다. 김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공원 묘원. 추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찾은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을 올립니다. 차례대로 절을 하고 묘지 주변에는 술을 뿌리며 조상의 넋을 기립니다. 차도 다 맞았고 이래서 우리는 모여서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왔어요. 우리 어머님 뵈려고. 찾아뵙지 못한 동안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도 뽑습니다. 과일 같은 거는 좀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그냥 간소하게 왔나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단위 성묘객들로 북적이던 예전과 달리 공원 묘지는 제법 한산한 모습. 코로나19 여파로 인원이 제한된 데다 굳은 날씨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백신 접종을 마친 4명을 포함한 8명으로 성묘 인원이 제한됩니다. 추석을 맞은 터미널은 늦었지만 고향에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설렙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래 있기가 조금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울산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6도를 기록했고 오전에 내린 비는 3.4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은 내륙에서 가장 빠른 오후 6시 49분에 달이 뜰 것으로 예상되지만 흐린 날씨 탓에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